안녕하세요 소지섭입니다 주변 건물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냥 이쁜거 같아요 두번째인데 체크가 올 때마다 기분좋은거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건 핫도그고 어디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, 진정, 부정, 화이트데이, 발렌타인데이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즐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알파 350 실패를 찍기 위해서 체코 프라에 와있습니다 열심히 촬영중이니까요 알파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til next time